흐흐! 신나게 놀아볼까? 끌면 바로 덫이다 이거 잡았던 것 같기도 한데 살짝 아쉽긴 한데 버버리면 나쁘진 않지 뭐 어 전멸 좀 오바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저 먹으러가지고 좀 아쉽긴 하네 아 이 씨발란드 여는 척하면 존나 아니 아리 아리 개새끼네 연다면서 이크에 아리큐에 궁키고 있네 와 김치오픈 좆 빠지고요 아니 안한다는 새끼들이 갑자기 와서 이꾸날리고 윤퍼날리고 완전 이꾸붕 가왔다 에이 씨X 보기 없이 다이브 그감이네 어 솔직히 보기 없이 빙이 방금 보기 없이 빙이 끄어? 진짜 시즌4 보기 없이 빙이 끄어? 진짜 방금 전에 방금 전에 보겸 시즌4 보겸수 빙이었어 진짜 방금 전에 완전 보겸수 빙이었어 진짜로 완전 빙이었어 방금 전에 진짜로 아니 보겸아 이걸 집어쳐 번지냐 하지만 중재캐리 좋구요 아 우리 일사보겸인가 이 시발 보동지도 아 시발 아니 이 새끼들도 김치오픈 좆 빠져 아니 이 새끼들도 아니 아니 님들아 아 연다면서요 아 이거 이겨도 이긴것 같지가 않아 뭔 표식인지 모르겠네 에피오라고 생기는거 한번 해봐야되나 금문아 금문아 너 어차피 너 엠창 인생이지 이런 말 조심하나 에헤 안되지롱 안되지롱 어 너 내일 어 너 내일 어 치지마 너 일대로 쳤다면서 아 오늘 내일 그러니까 오늘 넘어가는데 음 너 간모 가겠네 이거 어 다시 어 간모 한번 가야겠다 안되겠다 이거 간모 아 티모 여러분들 티모가 버섯 던지는 그런 말세라면서요 세상에 지금 여러분들 티모가 버섯을 던진다는 그런 세상에 말세가 왔다면서 내가 한번 보러가긴 해야겠네 네